안녕하세요. 박기량입니다. 두 달째 하루도 오셨어요.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. 몽실몽실하게 생겼어요. 몽. 지금도 일주일째 떨어져 있는데 너무 보고싶어요.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? 이거 떨리네. 미래의 남자친구님.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가 되신다면 아껴주고 사랑하고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미래의 남자친구 사랑해. 네. 제 개인 스케줄이 있으면 가끔씩 비행기 타고 짐이 많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아무래도 짐이 많으니까 차를 둘러서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때 소카를 예약을 해서 도착하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차가 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짐을 싣고 가면 엄청 편하죠. 제 볼일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. 아 미니요? 너무 예쁘죠. 한 번 서면에서 밥 먹고 있는데 차가 오더라고요. 미니 차가. 거기서 진짜 예쁜 여자가 내렸어요. 그 미니 쿠퍼도 너무 예뻐 보이고 여자도 더 예뻐 보여서 나도 미니 사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었어요. 오늘은 이제 김포공항에 내려서 미니를 한 번 소카로 불러봤어요. 1순위가 치열이라고 2순위가 방송이 1순위가 제 장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너무 애착이 많이 가고 제가 팀을 꾸리고 있는 팀장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좀 있어서 이 일을 쉽게 못 벌이겠더라고요. 틀끝 머리를 묶고 땀에 샤워를 해도 난 추참참참참 너부야 다신 한눈 달지마 벗어뜨려 이제 미니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 가서 부산 가야죠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양키 동점 9회 말 주자 만루 투하우스 상황입니다. 투스라이크 스리볼 투스리